수영 공부 열심히 해 오빠 빨리 와 수영 공부 열심히 해 오빠 내일 수영 잘 보고 수영장에서 만나 화이팅 공부 빨리 하고 수영장 빨리 보고 내일 수영 잘 봐 오빠 카톡 하지 말고 공부 빨리 하고 수영장에서 다녀 아저씨 오빠 빨리 공부 시키고 수영장 빨리 보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저씨 오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위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